뭐야? 나 잘생겼어? 상우야? 네 네 정말 잘생겼어, 형 예고 일본디 키스 할거야 도망갈거면 지금 도망가 뭔지 뭐냐 두번이나 액수 박취겠으면 책임져야지 첫 번째는 죄송해요 변명이 어저피 제 잘못이에요 그치만 지금은 쌍방과실이니까 어떤 일로 해주세요 쌍방과실? 술 먹고 한 실수잖아요 우리 둘 다 많이 취했고 다 됐고 너 나 볼 때 여기 뛰어 안 뛰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주상우 여기서 어떻게 멈춰 욕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너 지금 나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지 그럼 어떡해요 연애라도 하자는 거예요? 못할 건 또 뭔데 키스도 했는데 까짓껏 연애고 데이트고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말도 안 돼 소리 하지마 아 저게 진짜 아 이거 놔요 너 버릇없이 걸핏하면 도망친 건 누구한테 배웠어? 아 놓으라고요 시끄러워 아 진짜 아 정말 힘드네 진짜 도망가면 죽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